괜찮아? 너 안 깨어나면 나 진짜 따라갈 뻔했어. 왜? 더 이쁜 여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샀다며? 없잖아. 너보다 더 이쁜 여자가 아무리 찾아와도. 찾아와분고. 생각해봤는데 인생이 짧지 않아. 내 사랑은 내 인생보다 길 것 같아. 그래서 이번 생에선 내 사랑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. 고마워. 다시 돌아가 주소. 누구 보고 오글를 내게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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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